송강호 씨랑 설경구랑 저랑 셋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. 설경구는 68인데 빠른 68이고 그리고 송강호 씨랑 저랑은 동갑이고 이렇대요. 근데 야 너희 셋 동갑이가 친구 무조건 친구를 하라는 거예요.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친구 말 놔 빨리 말 놓고 친구를 해야 돼. 억지로 말을 했습니다. 억지로. 갑자기 어 그래 어 경구야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 어 제 친구는 개지원이라고 있는데 딱 부르는 나 아는데. 우리 회사 매니저로 있었다가 지금 배우한다고. 그래 내 매니저였어 원래.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있었어. 잘하다가 나랑 친구예요. 친구예요? 아니 저는 친구 아니고 동생이야. 아까 친구라고 했잖아요. 동생이라고요 형님 동생. 옆으로 얘기해요 제가. 톤 올리잖아요 지금. 오 토해냈다 토해냈다 오. 잘하고 있어. 오 형. 아 이거 무섭구나. 불러보죠 한번. 깨지네요. 제 옆에 옷이라고 그래갖고. 아 그래요? 참자가 이렇게. 정리니까 깨끗하게 하게. 지금 통화해도 돼. 시간 내면 잠깐 뭐라고. 피 그쳤으니까. 뭐야 너. 괜찮아요. 너 지금 뭐해? 집에 있어. 오늘 뭐해? 오늘 별거 없어 알바 취소돼 봐. 아 알바 취소됐어? 니 송창이 아냐 송창이. 니 송창이 아냐 송창이. 송창이 알지. 옛날에 니 같은 회사였나? 같이 살아 지내라. 니 그 친구였나 형이었나? 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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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름. 형이 나 친구였지. 어? 형이자 친구였다고? 잠깐만. 잠깐만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지현아. 아 형이요. 아 형이요. 네 동호랑 같이 있어. 어 어. 형이 형이야 친구야. 뭐야 형이지. 형이지. 어떻게 무슨 소리야. 이게 지금. 너. 너 이렇게 쉽게 쉽게 싸그루처럼 불파해. 아 농담이고. 너 잠깐 와서. 잠깐만 와 일로.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래. 와서 저녁 먹고 가. 개씨 오세요. 빨리 와. 신한가봐요. 일단 멋있다. 조금 신하죠. 자. 형이잖아요. 네. 내 중독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. 물 중독이 좀 생겼어요. 음. 커피 마시러 가면. 저는 재물 죄송하다고 얘기해서. 얼음컵에다 담아먹더니. 그거를 하루에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. 한. 3리터 4리터. 바깥에 나갔을 때는. 하루에. 네. 바깥에 나갔을 때는 한 5 6 6터 정도. 일치의 다른 건. 그래서 피부가. 맞아요. 피부가. 정말. 되게 좋으시거든요. 수분이 많이 공급돼서. 그런가 봐. 근데. 이걸 하고 나서.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게. 종합검진을 했더니. 네. 피의 농도가. 20세 미만이래요. 와. 피에 포함된 미네랄도 있겠고. 산소량도 있겠고. 기타 등등이. 웬만하면. 물 맛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. 물의 맛이 있어요? 다 틀려요. 굉장히. 아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요? 아 저거 할래요? 예. 맞추신 건지 한번. 아니 말고. 여기 물이 이제 4명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물 맛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. 드셔보시고. 물의 성질을 좀 맞춰주시면. 한번 해보죠 뭐. 안되면 말고. 아니 말고. 제가 이거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. 하아. 자. 지후부터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뭐야 나 이거. 왜. 이거부터 맞추기. 끄덕. 안우실 거예요? key. 다 맞추셨죠? 그럼 어떻게 맞출까요? 아 야 이거. 소믈리에라 그러더니 뭐지? 물믈리에 진짜 맞추실 것 같아 이거는 철분이나 그런 약간 안반석 같은 안반석 같은 광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쪽 약간 안반석 같은 광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쪽 맞췄어 지하 안반석에요 안반석에요 오 진짜? 나 아다 나 깜짝 놀랐어 어 나 소름 끼치는 거 봐 진짜 잘 맞추시네요 물의 기본 성질을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내가 먹었던 물인데 냄새 맡고 냄새 맡은 나 냄새 맡아 네